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10월 9일 전남 화순군 백아면의 한 펜션에서 시작됩니다. 30대 남성 강 씨와 4명의 친구들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한 펜션을 찾게 돼요.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늦은 밤까지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는 펜션 밖에 있는 벤치에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밤 11시 30분경쯤이 됐을 때 되게 캄캄하잖아요. 어디선가 되게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꺼져가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일행이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낀 이 친구들 일행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곧장 뛰어가 봅니다. 펜션 뒤편에 있는 수로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뭐가 있나 하고 수로를 확인해봤는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젊은 여성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강 씨 일행이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남성이 차를 몰고 이 현장에 나타나요. 누구였냐면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일행 중에 강 씨가 있었잖아요. 이 강 씨가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 박 씨의 태도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발견하고도 너무 놀랄만한 정말 충격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실려가는데 차에서 바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지도 않고 천천히 내리더니 다가와서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떡해. 뭔가 말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투가 영혼이 없는 거죠. 말투에 정말 애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건 이 강 씨 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구급 대원들도 이상함을 좀 느꼈습니다. 병원 이송을 할 때 남자친구니까 동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박 씨가 저는 그냥 제 차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 대원이 다시 한 번 제 차 동승할 것을 요구했고요. 마지못해 박 씨가 구급차에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도착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이 돼요. 이 피해 여성 해당 펜션의 투숙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남자친구 박 씨하고 함께 체크인을 했었어요. 일단 경찰은 이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박 씨를 용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박 씨가 타고 온 차 그리고 투숙한 방을 수색을 합니다. 당시에 경찰이 이제 구급차가 떠나기 전에 박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노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을 구했던 강 씨 일행 이 사람들의 증언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사러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빈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박 씨가 옷을 바꿔 입은 것 같다라는 증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경찰이 한 번 더 박 씨의 차량을 수색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차량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여기에 웬 남자 한 명이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한 남자와 함께 피가 묻어있는 장갑까지 발견이 돼요. 경찰은 이 남성과 남자친구 박 씨를 체포했고요. 그렇게 충격적인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피해자 A가 겪었던 일이 대체 뭐였을까 피해자의 시점에서 한 번 살펴볼게요. 사건 당일 피해자 A 씨는 한껏 들뜬 상태로 이 펜션을 찾게 돼요. 이날이 동갑내기 남자친구 박 씨와 사귄 지 50일, 그 50일 기념 여행이었기 때문이죠. 이날 두 사람이 저녁 늦게 펜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 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귄 지 50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펜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선물을 하나 숨겨놨어. 너 혼자 가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캄캄한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 혼자 거기 가서 뭘 찾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심스럽지만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없었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려준 그 위치로 혼자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등을 떠밀면서 이거 혼자 가서 찾아야 되는 이벤트야. 이렇게 말하면서 등을 떠밑니다. 굳이 굳이 무섭다는 여자친구를 다시 산길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귄 지 지금 50일이나 된 남자친구가 나랑 같이 여행을 왔고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가라고 하는데 진짜 뭐가 있길래 그러지? 뭔가 대단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서 다시 그냥 두려움을 정말 무릅쓰고 큰 마음을 먹고 밤길을 나섰는데 여기서 A씨가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머리카락 이 쇄골 쪽이 빨갛잖아요. 이게 피예요. 나갔다가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한참 길을 걷다가 젊은 남자하고 마주쳤어요. 길에서. 처음에는 이 남자가 펜션 경비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어두운 길에서 만났지만 의심할 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고 이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잠시 뒤에 남자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흉기를 꺼내더니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짜고짜 달려든 이 괴한이 A씨의 목을 향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집니다. A씨, 피해자 A씨는 펜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고 이 괴한은 계속 쫓아와서 목을 졸렀어요. 완전히 이거는 죽이겠다. 사리를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죠. 천만다행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고 사력을 다해서 펜션까지 도망친 그녀가 수로에 숨어서 구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강 씨 일행이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진 거고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체 누가 준비라도 한 듯이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을까? 그 괴한의 정체가 누굴까? 남자친구의 친구였습니다. 박 씨의 차 트렁크에 남자 숨어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트렁크에 숨어있었던 그리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던 남성을 유 씨라고 부를게요. 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마침 남자친구 차의 트렁크에 타있었다? 박 씨가 무조건 이 사건에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겠죠, 남자친구가.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정말 서서히 너무나도 조직적인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건 경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든 게 박 씨와 유 씨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범행 당시에 채무가 되게 많았대요. 생활비까지 부족한, 되게 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비로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빚까지 지게 됐던 거죠. 쉽게 쓴 돈, 어렵게 일해서 채우고 싶지 않겠죠, 범죄자들. 두 사람은 정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공리를 하기 시작하다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내만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함으로써 남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박 씨가 직업이 보험설계사였거든요. 여기서 범행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서 유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거죠. 듣기만 해도 소름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 사망보험 가입시켜서 죽이고 돈 나오면 나눠 갖자. 이렇게 범행 모의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대상을 찾아야겠죠. 2021년 5월부터 박 씨가 SNS를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피해자 A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A 씨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목적은 보험사기였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명보험부터 가입을 시켜요. 실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가입 설득을 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안 해주지 않잖아요. 보통 해주잖아요. 당시 가입했을 때 수익자는 법정 상속자로 되어 있었는데 가입 이후에 박 씨가 맘대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하려면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까 수익자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설계한 A 씨의 사망보험금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박 씨는 자신의 마음을 꾸며내면서 거짓말로 교제를 이어갑니다. 좋아하는 척하고 달콤한 말 하고 선물 사다 바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하고 나서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충실히 남자친구의 역할을 해나갔던 거죠.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금 저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박 씨와 유 씨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동창 한 명을 끌어들입니다. 임 씨였는데 이 사람도 쉽게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해요. 그리고 10월이 됩니다. 세 사람은 범행 디데이를 9일로 잡았고요. 이때부터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정한 범행 장소가 바로 화순군 백아산에 위치한 그 펜션 인근의 산속이었던 거죠. 준비가 상당히 철저했습니다. 준비는 그랬어요. 완전 범죄를 하려고 10월 1일부터 범행 전날인 8일까지 세 차례나 이 펜션 인근을 답사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인 9일 남자친구 박 씨가 피해자 A 씨를 펜션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의 범행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죠.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박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핑계를 대면서 A 씨를 CCTV가 없는 것으로 유인을 하고 그곳에 흉기를 들고 있는 유 씨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온 A 씨를 살해하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 씨가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임 씨의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뭐 스스로는 완벽한 계획을 짰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정말 시작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임 씨가 이제 차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기로 했었거든요. 대기하고 있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량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약속한 지점으로 출발조차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유 씨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실패하면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막 이제 허둥대기 시작해요. 실패를 했는데 A 씨를 발견한 일행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흉기를 휘둘렀던 유 씨가 피해자가 구조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 쫄렸겠죠. 일단은 임 씨가 자기를 차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임 씨가 못 가잖아요. 타이어가 펑크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지금 실패했으니까 빨리 데리러 와라. 결국에는 이 박 씨의 트렁크에 타게 된 과정이 있을 텐데 궁금한 건 왜 굳이 박 씨는 차를 끌고 펜션 근처까지 갔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실제 차량 사진이에요. 유 씨가 임 씨와의 약속 장소에 갔다가 임 씨를 못 만나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이 전화를 받고 박 씨가 유 씨를 데려가서 차에 태워요. 그리고 곧장 자신들의 주거지 순천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박 씨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펜션 주인이 전화를 건 거지. 지금 큰일 났다. 여자친구가 엄청 크게 다쳤다. 빨리 와라. 펜션 주인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쳤는데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분명히 같이 체크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그 예약자 명단을 보고 그 정보를 보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박 씨가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도망을 치면 무조건 의심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펜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유 씨는 일단 트렁크에 타게 했고 펜션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수색을 당하면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구급차에 같이 동승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제 차로 따로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박 씨는 유 씨와 함께 체포됐고요. 또 다른 공범 임 씨도 순천에서 검거됩니다. 다행히도 누군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목숨을 빼앗고 금전을 취하려 했던 계획은 다 무산이 됐어요. 이 세 사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1살, 22살 되게 어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설계사 박 씨의 또 다른 보험사기 행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첫 시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박 씨는 지인 남성 김 씨를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20세 여성 강 씨를 의도적으로 김 씨에게 접근을 시켜서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을 그 여성 강 씨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강 씨와 박 씨가 짜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계획. 박 씨와 강 씨 두 사람이 김 씨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살해하려는 계획을 짠 거죠. 근데 여기서 김 씨가 되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계획에 실패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판결문에는 계획을 알아차린 김 씨가 도망을 갔다라고만 기재가 돼 있는데 김 씨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알아차린 그 과정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도망친 김 씨와 공범 여성 강 씨 또한 예전에 박 씨랑 같이 보험사기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논의했던 공범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범들끼리 서로를 막 죽이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술을 썼던 거예요. 도망친 김 씨도 범행수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 결혼을 하자 이러니까 계속 의심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입했던 보험 수령인을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 전 혼인신고를 했던 강 씨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박 씨와 강 씨의 계획을 눈치챈 김 씨가 보험을 해지해버리고 잠적하면서 이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러요. 박 씨가 또다시 보험사기를 계획하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 이번 대상은 앞서 같이 혼인신고 시키고 범행을 공모했던 그 여성 강 씨였어요. 지들끼리 죽이고 죽고 칼 꽂고 배신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박 씨는 강 씨를 죽이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짭니다. 강 씨는 그 전에 이미 박 씨를 통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었던 상태였고요. 당시에 수령인은 강 씨 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 씨도 박 씨 옆에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박 씨 수법을 알잖아요. 나중에 내가 모르게 수령인 바꿔놓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내 수령인도 바꿔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모르는 사이에 수령인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령인이 내가 모르는 남자인 거지. 이 사람 누구야? 근데 더 웃긴 거. 그 사람이랑 자신이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했었던 그 혼인신고는 김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이후에 협의의혼 신고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강 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잠적해버립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의 보험사기 범행이 다 실패로 끝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내 수법을 아니까 자꾸 중간에 도망을 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시도했던 세 번째 범행이 A 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박 씨와 유 씨, 임 씨 이 세 사람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박 씨의 예전 살해 계획에 가담했었던 여성 강 씨 또한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재판 당시 네 사람 모두 0.1년생 동갑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0.1년생이었어요. 2022년 4월 27일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0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요. 박 씨에겐 징역 15년, 임 씨는 징역 5년, 강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요.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합니다. 보험 설계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박 씨보다 지금 유 씨한테 그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한테 지금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가 이래요. 먼저 유 씨에게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직접 흉기를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결문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유 씨가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도주 계획을 세우다 걸린 거예요. 이런 어떤 검거 이후의 태도도 되게 좋지 않았던 점을 재판부가 이유로 들었던 거죠. 박 씨의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한 그 경험을 악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를 악용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 계약을 설계하고 체결했던 점,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어요. 여성 강 씨 또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도망친 김 씨와 합의해서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해요. 유 씨는 징역 20년 받았었잖아요. 무려 6년이 깎입니다. 14년으로. 그리고 박 씨는 9년에서 5년, 임 씨는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돼요. 다만 강 씨만 1년 6개월 형이 유지돼요. 항소심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강 씨의 경우에는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이유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1심이랑 항소심의 그 내용이 똑같았던 거예요. 대법원 상고까지 갔는데 다 기각이 됐고요. 그렇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처음에 피해자 A씨 발견했던 일행 있잖아요. 강 씨 일행. 이 일행의 역할도 상당히 컸어요. 근처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숨어있다가 2차 공격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변 경계를 계속 늦추지 않고 있었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건으로 피해자를 지혈을 해주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이불과 옷을 가져다주고 물도 챙겨줬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도 함께 도왔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일행이 이런 말 했잖아요. 경찰한테 증언할 때 박 씨가 옷을 바꿔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찰에 의하면 실제로 옷을 바꿔 입은 걸로 보이진 않았대요. 근데 어쨌든 그 증언 덕분에 차를 한 번 더 수색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트렁크에 숨어있던 유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과연 남자친구 박 씨에게 뭐가 먼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물론 보험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때 보험일을 시작했다는 게 누군가 정말 내 생계나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박 씨만큼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보험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외제차 타고 유흥을 하다가 돈이 궁해져서 마침 이걸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런 범행을 계획했던 건지 아니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에 그 설계사라는 직업이 자신한테 되게 쓸모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설계사가 되었던 건지 이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외제차 할부금 갚고 멋있게 살고 싶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욕심이 정말 가치 같지도 않은 그 무언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저 돈 하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동조하고 배신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평범한 사고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 어딘가에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범죄자들이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정말 속이 거북할 정도로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